STAY FOCUS STAY CREATED 기다리고 있어 너만을 위한 내일이 오케이 Yeah You ready? Yeah Check this out 나는 정상수 백발 백두하는 명사 수 보사 친구 유명가 수 일취월자 한번 성장 중 내가 대표의 이 거리를 누구도 막지 못해 내 짓거림을 사양할게 너의 what's featuring은 이건 나의 트랙 마이스 랩 노린 랩 어택 계속했어 매섭겠어겠어 죄 속에서 날 대속해 주신 주 운명의 추 악전 고투 성나 왕소 같은 삶과 벌이는 두 세상의 바다를 뿌유 주님 따라 원투 유 인생의 방향은 여수 걸어 가신 거운 날의 좁은 문으로 죄인한 눈들어 와 너무 잘했어 너무 너무 멋있어요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형 근데 이번에 나오시면은 장전 같은 일은 없겠죠? 진짜로 약속? 진짜로 약속? 저는 왜냐면은 형에 대해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뭔가 그런 막 그렇게 돼가지고 더 앞을 못 보니까 더 앞에 보여줄게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이 저는 뭔가 구찌맨 보는 거 같아서 구찌맨 보는 거 뭔가 랩 스타일은 다르지만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